안녕하세요. 2024년 5월 27일 월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소녀시대 미스터 미스터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남성복 여름시장 트렌드는 오피스코어 조용한 럭셔리가 뜬다 였습니다. 옷 못 입는 남성 베텐러들을 위한 정본데요. 잘 모르면 메모하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올여름 남성복 트렌드가 오피스코어 룩인데 셔츠에 넥타이 구두를 신는 본격적인 수트를 입는 오피스 룩 말고 단정한 오피스 룩에 좀 더 소재가 가볍고 캐주얼한 디자인 그리고 운동화도 잘 어울리는 스타일 이게 오피스코어 룩이라고 합니다. 격식은 갖추되 실용성과 개성을 가지고 가는 느낌. 셔츠에 넥타이보다 셔츠에 청바지 수트 재킷에 반바지 이런 스타일이 유행한다고 하니까 뭐 도전하실 분들은 도전하시라고 알려드렸습니다. 티셔츠가 최고야 라고 하신 분이 있고 더워요 라고 하신 분이 있고 실리카겔 룩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실리카겔 룩은 뭐지 자 아무튼 이 더위에 못한다 뭐냐 그 괴상한 옷은 이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안 사요. 누구 판대요? 자 아무튼 패완월입니다. 패완월 자 오늘은 잘못된 남자 개그맨 정영국 씨와 함께하는 고민상담 코너 막 나가는 용한상담소 하는 날입니다. 고민 있는 분들은 정영국 씨 막말로 일침받고 정신차리시라고 해드리는 코너고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생방송을 보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땡카오티비 땡튜브 에라오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생중계 라이브로 화면을 보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채팅 참여도 가능하니까 많이 놀러오세요.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프리선언이 있습니다. 일상 문자 편하게 보내주시고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김태식님 성재형 보내주신 우베시살 티셔츠 입고 올해 첫 캠핑을 다녀왔어요 작업복으로 딱입니다 제가 형보다 좀 더 큰데 3XL는 엄청 크네요 매직박 형님 옷 같아요 이번에 사이즈가 좀 크게 빠져가지고 사이즈가 좀 큰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 사이즈를 가져갔는데 크더라고요 다리 오무리고 앉으라고 하신 분들이 있고요 캠핑이라서 쩍벌로 앉으셨네 자세히 보니까 괜히 얘기해가지고 괜히 놔둬봤네 사진 빼주시고요 3060님 저는 수원 광교산 근처에 살고 있는데요 퇴근 후에 버스에서 내리면 벌레들이 눈코입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싫어요 근데 수원 광교 쪽은 진짜 살기 좋아 보이더라고요 조경도 너무 잘 돼있고 근데 벌레들이 많나요? 틴커벨이 있습니까? 미래식량 미리 먹자라고 하신 분 있고 김하진님 원치 않는 휴식으로 오랫동안 쉬고 이직한 회사에서 첫 회식을 하고 집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항상 제 야근을 함께한 베텐 너무 오랜만이에요 이 목소리 그리웠어요 뒤로 넘어가듯 웃는 웃음소리가 저에겐 힘나는 소리였답니다 김하진님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쉬셨군요 그래도 적응 잘 되고 계신가 보네요 회식하고 기분 나쁘지 않으신 거 보니까 잘못 들어온 거 아니냐고 하신 분이 있고 베텐을 듣고 힘이 난다고? 라고 하신 분이 있고 긍정의 힘이다 이게 그립다니 뭔가 잘못됐다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 8421님 잘못된 교사 베텐러입니다 11시까지 야자 감독이라 초록창으로 몰래 교무실에서 보고 있습니다 미래의 베텐러 약 100명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와중에 저는 교무실에 있으니 꿀잼이네요 베텐러 양성을 잘하겠습니다 진짜 잘못되셨네 100명이 공부를 하고 있다고요? 한 반에 100명은 아닐까 보죠 저희 때는 한 반에 60명 정도였는데 한 20명 혹은 몇 명씩 나눠서 하거나 뭐 이렇게 따로 야자하는 장소가 있겠죠 100명이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다니 네 다행입니다 열심히 하는 학교네요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잘나가는 행사장에 뉴진 스님이 있다면 베텐러는 용국 스님이 있습니다 롱맨 개그맨 정용국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못된 남자 롱맨 정용국입니다 8070님 월요일에 나오시는 분이 혹시 뉴진 스님인가요? 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네? 헤어스타일 때문에 얘기하신 거죠? 네 머리만 비슷하면 다 똑같이 한다니까 큰일입니다 최대한 제가 잘 못 나가는 스님이라고 하시면 되고 많이 못 나갑니다 성우영이 너무 잘 나가서 저도 주변에서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스님 캐릭터를 먼저 밀었는데 곰윤 스님 그렇죠? 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별로 친하지는 않는데 성우영 방송을 좀 봤더니 번명도 받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진짜로 하는구나 근데 이제 1세대다 보니까 저희끼리 봤을 때는 전문가 분야에서 행사 1세대는 돈을 많이 번다 그런 거죠 번명이 류진 그렇죠 영어 같이 합쳐가지고 그렇죠 조계종에서 밀어준다고 하신 분이 있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주 뭐 잘되는 산타의 이유가 있죠 그렇죠 불교방송 쪽에 섭외 온 적 없으세요? 예전에 불교방송 라디오 갔다가 낚시하는 얘기에서 살생한다고 잘렸습니다 얘기도 못해 그러면? 그때 한참 낚시할 때인데 취미가 그래서 뭐냐고 취미가 낚시했더니 방송을 가려야지 앞에서 PD가 X자리 이렇게 잘못된 얘기를 해 가서 낚시했다고 얘기만 했는데 잘렸어요 아 밖에서 PD가 그 얘기하시면 큰일 난다고 불교방송도 거르는 스님입니다 완전 잘못됐죠 그러고 방생한다고 했으면 어땠을까요? 방생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낚시에서 PD가 너무 열이 올라서 뒷얘기를 안 들었어요 어차피 민물락스인데 방생을 하거든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 사람을 낚는다고 했어야죠 그건 다른 종교인가? 어차피 저도 때려칠 생각으로 막 질렀습니다 그냥 어차피 한 번 보고 안 볼 거니까 어차피 가는 겁니다 행사 시즌인데 그래요? 뭐 있습니까? 몰라 몰라 아예 몰랐다 행사 시즌인지도 몰랐다 아 그랬네 5월달에 아주 그냥 슬며시 지나가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행사 없나요? 들어왔었는데 가격을 너무나도 후려쳐가지고 안 간다 그랬습니다 후려쳐요? 네 어떻게 알았지? 저보다 가격을 더 낮게 잡아가지고 본인이 주변에 재밌는 사람 갖다 쓰라고 그랬습니다 형제시동 행사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특히 개그맨들 행사는 행사 페이가 깎이지 않습니까? 저희는 막 흥을 내야 되는데 흥이 안 나 내가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받은 만큼 흥이 나는 건데 흥이 아예 안 나기 때문에 그냥 안 간다 그랬습니다 패소로 받겠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어차피 뭐 이게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얼마까지는 안 물어봤습니다 현물로 주는 거 아니에요? 현물은 솔직히 필리핀은 힘들 것 같고 아무래도 패소 패소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0021님 영국님 필리핀 자주 다니시던데 비즈니스석을 타시더라고요 돈이 많으신가요? 돈이 많은 게 아니라 노골적인 질문은 뭐죠? 여러분 저는 원래 돈 얘기하면 돈 얘기 그대로 해드리지 않습니까? 비즈니스를 타려면 베텐 3개월치를 박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돈이 많은 게 아니라 허리가 아파서 그렇게 했으면 통증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비즈니스 어쩔 수 없이 마이너스를 하면서 타고 있는 거죠 40 넘으면 몸이 못 견디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다니는 레이싱모들은 이코노미 나는 비즈니스 어리니까 얼마나 좋아 정확하게 가는 거죠 그렇죠 한석원님 용국님 베디 둘 다 캔모자가 많은 것 같은데 바자회나 나눔 안 하시나요? 곱창집에서 모초킹들의 캔모자 나눔 하면 안 쓰는 모자 처분도 하고 곱창집에 사람도 많이 오고 온 김에 곱창도 먹고 좋지 않아요? 제가 아이디어 드렸습니다 아이디어 드셨대요 우차스 피디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갖다 버려줘 아이디어 별로 좋지 않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저도 모자가 많긴 많은데 어묵하던 시절에는 바로 이렇게 단카레 과절당했군요 다음 이렇게 바로 다음 모자를 또 쓰는 것만 써가지고 모자 한 40개 있거든요 근데 쓰는 게 한 6개 7개 정도 꽤 안 쓰더라고요 나머지도 모자를 주려고 해도 한 번 썼던 모자라서 뭐 언뜻 좀 주기도 그렇고 이제 한 때 되면 버려야죠 그렇죠 저도 모자 얼마 전에 엄청 버렸는데 이거 많이 버렸죠? 네 아깝긴 한데 이걸 누구 준다는 생각하기 어려운 게 모자를 계속 쓰고 네 맞아요 누굴 줘요 욕먹습니다 그렇죠 중고 모자는 어디서 팔릴 것 같지도 않아요 맞아요 특히 이제 모자를 버릴 때가 딱 그 시기가 언제가 정확하냐면 하얀색 모자가 살짝 아이보리 느낌으로 갈 때가 있어요 무조건 버려야 됩니다 그건 반드시 버려야죠 그렇죠 그렇죠 중기도 애매해 너무 싫다라고 하신 분 있고 정수리 향기 형 주시면 갑오로삼을 깨우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거짓말인 거 알고 있습니다 6379님 용국 형님 오늘 곱창집 문 닫았네요 왜죠? 10분 전에 닫았습니다 왜 손님이 없으니까 닫았지 왜 왜 왜 왜 알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가게 너무 조용하게 생겼다 1004번 쓰시는 분 밤에 배달리를 시작했는데 지난주에 용국님 가게에 픽업하러 갔었어요 혹시 다음에도 픽업하러 갔는데 계시면 아는 척해도 되나요? 다음에 또 주문이 오면 오십시오 주문이 왔네요 언제든지 아는 척한 환영입니다 막 나가는 용한상담소는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고민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시거나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 올려주세요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선물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드립니다 막 나가는 용한상담소 1일 1연애 사연을 소개하는 코너 소개 코너부터 가겠습니다 정영국의 연애학 개론 1539님 여자분입니다 주변 사람들 100이면 100 모두가 쟤는 아니다 라고 평가하는 전남친이 있는데요 제가 미련이 있습니다 제 마음만 믿고 다시 관계를 이어가 봐도 될까요? 용국 오빠 가루로 만들어주세요 아 가루 본인을 가루로 만들어서 정신 차리게 해달라는 거겠죠? 그렇죠 얼마 전에 베텐로 두 분이 가게에 오셨습니다 남자분이? 여자분 두 분이더라고요 여자분 두 분이?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인데 아기가 되게 어리고 아기들을 데리고 왔어요? 아니요 모처럼 만에 육아를 외출을 남편한테 맡기고 왔는데 그분들이 이제 베텐로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너무 재밌는데 나는 사연을 못 보내는 게 완전 가루로 만드니까 그게 무섭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자기는 듣는 입장에서 상대방 가루는 또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들이 가루되는 건 쾌감이 있죠 완전 솔직한 얘기였어요 근데 이제 이분 사연자가 가루로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주변에서 저 남자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거의 두 가지인데 바람기가 좀 있어 보인다든가 아니면 미래가 좀 없어 보인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제 느낌에 이분은 둘 다인 것 같습니다 바람기도 있는데 아직 모르죠 검증이 안 됐죠 미래도 없어 그러면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건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수많은 남자 중에 왜 그 남자가 내 눈에 들어왔을까 그럼 매력은 좀 있다는 건가요 매력은 있지 바람기가 원래 매력이 있어요 바람기 있고 근데 이제 미래도 없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외모는 좀 반반한데 앞으로 답이 없다 이런 느낌인데 이제 이 남자가 본인한테 봤을 때 너무 이상형이다 자기도 그런 스타일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딱 정말 희한한 게 사람은 정말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게 되더라고요 만나게 되는 게 한쪽만 원한다고 만나지지 않습니까 대충 커플들을 보면 여자분이 흡연자인 경우에 남자가 흡연자인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여자분이 몸에 좀 타투가 있으면 남자도 안 몸에 타투가 있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야 근데 이제 뭐 가루를 만들어 달라 그랬으니까 하이리그에서 잘 만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끼리끼리 만난다 진짜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너무 희한해 친구들은 이 둘만의 연애 가정을 정확하게는 모르기 때문에 이 친구분이 얘기한 것만 이제 주워서 머릿속에서 데이터를 분석하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남자친구다 보니까 좋은 부분도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종합적인 의견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자기가 아무리 좋아해도 자기 눈에도 잘못된 부분이 보인다 이분도 많이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잘못됐어요 어쨌든 외모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외모도 이제 지만 인정한 거지 친구들은 인정도 안 할 수가 있어 야 저 얼굴에 바람기까지 있다고? 이건 아니야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남자를 못 잊는 이 여자분이 정말 안타까운 거지 전남친이잖아요 근데 전남친인데 왜 못 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못 잊는 경우는 나이가 좀 어리면 얼굴이 제일 많아요 이게 사실 깨진 다음에는 약간 현실적인 것들이 다시 기억에 나기 마련인데 네 얼굴 아니면 몸 둘 중에 하나인데 근육질이 일거나 아니면 이제 솔직히 말빨 이런 건 아니거든요 말빨은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근데 뭐 돈도 아닌 것 같고 외모 이런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본인이 원하면 사귀어야 됩니다 무조건 매달리고 전 남친이지만 다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왜냐하면 자꾸 생각이 나는데 다시 가라? 네 가서 이제 울고불고 바지 끼는 게 작고 112 출동하고 막 이래야 돼요 112로 해나와요? 그래서 이제 고성방가 그래서 이제 몇 번 차이고 해도 해도 하다가 안 되면 그때 이제 본인이 풍염을 하거나 그쪽에서 이제 반대를 하거든요 그때까지 해봐야 미련이 안 남습니다 끝까지 끝장 봐야 돼 이거는 결국은 완전 바닥을 보고 깨져야 된다? 그렇죠 아니면 이제 둘이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든가 결혼해서 이혼해도 되니까요 주변에 아무리 얘기해봤자 사람들이 하는 게 답정도가 많기 때문에 들리지가 않아요 자기가 만나보고 싶으면 만나야 되고 하고 싶은 말씀은 해야 되고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럴 경우에 그 주변 사람들이 정말 다 뜯어말리는데 나는 뭔가 좋아 이래가지고 만났을 때 엔딩이 해피엔딩이 되는 경우들도 좀 있을까요? 아예 없죠 구타엔딩 뭐 이런 거 나옵니다 돈 문제 엮여 있고 솔직히 좋지는 않아요 남들이 봤을 땐 보이는데 본인은 사랑이라는 감정이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겪어봐야 돼 겪어보면 사람들이 왜 저런 얘기를 했는지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채팅창에 베테넴 워보이라고 하시면 워보이는 뭐예요? 매드맥스에 나오는 아니 근데 기억해 이분이 이렇게 다시 만난다고 하는 얘기면 잘못된 남자친구의 부분을 본인이 어떻게 지금 어루만져가지고 좋게 갈 수 있겠다는 생각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못다니기가 있을 수 있고 오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만나서 얘기를 한번 해보시고 갈 때까지 가 보는 게 사랑은 그래야 미련이 없더라고요 전 그렇게 봅니다 의외로 한번 그래도 미련이 있으면 다시 해봐라 돈 한 5천 띄껴봐야 정신처리가 펑펑 울지 지금은 대충 넘어가는 거지 뭐 지금은 몰라요 결국 두 사람 얘기는 아무리 주변에서 제3자 입장으로 자세히 보고 경험이 많다 그래도 결국은 둘 사이에 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 보면 예전에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반대 엄청 했는데 진짜 만나셔서 잘 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물론 나 같은 사람이 태어나긴 했지만 결말이 안 좋을 수는 있어 하지만 둘 사이는 좋았잖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잘 될 수 있을 확률도 있으니까 너무 상처를 받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께 정영국 씨의 연애 지침 한마디를 들려드립니다 정영국의 연애학 개론 이 여자분의 친구분들이 전남친 보고 쟤는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전남친의 친구분들이 이 여자를 보고 쟤는 아니다 그랬을 수 있다니까 진짜로 모든 사람이 양쪽에서 뜯어말렸으나 서로 아니다 서로 좋으면 그래도 완전히 박살 날 때까지는 가봐라 하지만 둘은 우린 맞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정영국 씨와 함께 막 나가는 용한상담소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짧게 용한상담소 한 번 만나보겠습니다 이서영님 여자분입니다 남동생이 여친이 생겼어요 몇 달은 밖에서 데이트하더니 외식 물가부터 커피값까지 돈이 너무 아깝다며 주말마다 여친을 집에 데려옵니다 제가 있어도 신경도 안 써요 평소 집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더니 여친을 위해서 요리하고 다정하게 구는 걸 보니까 정말 눈골 시렵고 저는 없는 사람 취급하는 동생이 괘씸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제가 조용히 주말마다 외출해야 되나요? 이거는 그냥 1침을 먼저 가고 가시죠 이서영님께 용국이의 1침 누나 외출하는 순간 상황 잘못됩니다 뭐가 잘못되냐? 이렇게 뜨거울 때 둘만 놔두면 안 돼 항상 관리감독을 해 주시는 분이 옆에 보호자 역할로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지켜보는 게 차라리 눈골 사랑하는 게 낫지 약간 나가라고 시위하는 느낌일 수도 있고 그렇죠 누나 좀 꺼져 이 누나 이렇게 눈치가 없어 그러니까 연애를 못하지 그렇죠 네 못생긴 여친보다 내가 낫다 그 여친도 누나 좀 오늘도 계시네 계속 이런 스타일인데 누나는 뭐 남친 없어? 뭐 이런 식으로 결국 이거는 많이 오랫동안 버티는 사람이 이깁니다 누나가 계속 눈치 없이 있으면 나중에는 안 와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편하기 위해서 어린이들 밖에서 고생하는 게 낫지 나이 더운데 지금 나이 먹고 지금 밖에 날씨 더운데 괜히 동생 유한다 씌고 나가면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몇 달 밖에서 데이트하고 지금 이제 집으로 들어왔다 그러는데 그렇죠 이 누나분 이서영님은 지금 만날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도 네 채디 장에 누님 버티세요라고 하신 분이 있고 버텨야 됩니다 누님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좀 음 그래요 근데 누님이라면 저는 그렇게 나이가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여자분이 봤을 때 그 다른 여자를 위해서 음식해 주는 게 꼴배기 싫죠 그거 보기 싫어서 나가는 순간 더 꼴배기 싫은 일이 생기기 때문에 집에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건 안 돼요 네 네 사랑 잘못됩니다 네 자 어 류진스님의 부처 핸섬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배성재의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잘못된 남자 정윤국 씨와 함께 고민상담 코너 막 나가는 용한상담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연구님의 고민을 만나보겠습니다 딸과 며느리 생일이 5일차인데 평소에 저희 부부한테 잘하는 며느리와 무관심한 딸 축하금을 같은 금액으로 줘야 될까요 차등으로 줘도 될까요 그래도 제 딸인데 너무한가요 얼마 받았는지 둘이 공유하진 않겠죠 아 언젠가부터 이제 베테네 부부님분들이 많이 보내주시더라고요 이게 근데 어머님이신지 아버님이신지 왜 이제 아버님이신지 정연구님이신 거 보니까 아버님이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그래요 나는 왜 어머니 같은 느낌이 들죠 어머니 느낌이요 아버님은 이렇게 글을 보내지 않습니다 밖에서 담 피우고 계시지 절대 이렇게 열심히 정성스럽게 사연을 보내주시지 않으시죠 어머니라는 생각이면 딸과 며느리 생일이 5일차인데 저는 이제 까불어야 되는데 까불질 못해가지고 왜왜 연세가 있으신 분이니까 괜찮아요 연세가 있다고 해도 정윤국 씨랑 얼마 차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누님이라 그러잖아요 은근님 바라봤자 뭐 10살 차이지 뭐 이러다가 진짜 저녁마당 되겠다 그럴 수 있어요 베텐마당 성재씨 여기서 10년만 더 하면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생각도 많이 하잖아요 뭐지 내 딸도 저기 가면 며느리고 며느리도 여기 오면 내 딸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이게 가장 티가 나는 게 돈이다 그렇죠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생일 묶어서 돈을 주실 거면 돈은 똑같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액수는 같아야 된다 네 무조건 왜냐하면 이거는 누가 공유하는 게 아니라 딸이 추심을 합니다 어떻게 추심을 해요 언니 얼마 받았어 아 물어봐요 그것도 떠보지 언니도 30이야 이렇게 아 그런 식으로 어 전 아닌데 얼만데 이렇게 되잖아요 눈 동그래지고 네 무조건 며느리는 먼저 안 물어보죠 그렇죠 딸이 약간 좀 서열이 좀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언니한테 무조건 물어봅니다 그래서 금액이 이제 자기 금액을 먼저 숨기고 그쪽 금액을 떠보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30 자기 받아서 언니도 30이에요? 어 저 20 받았네 그러면 아 아니다 아니다 아 20이었구나 이렇게 넘어가지 근데 그쪽에서 어 저는 50 어 뭐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시기가 이제 언제일지 확실히 모르는 것 뿐이지 무조건 둘은 공유를 하게 돼 있거든요 아 결국은 털린다 무조건 털립니다 액수는 그래서 맞춰야 된다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어 근데 이제 이 사연자분께서 우리 누님이 보내주신 걸 딱 보면 이제 며느리한테 아무래도 좀 더 주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딸과 며느리가 있으면 만약에 30만 원씩 주신다 30만 원씩 딱 줍니다 그리고 이제 다 끝나고 나갈 때 아가야 일로 와봐 너 이거 얼마 안 되는 돈인데 그냥 남편이랑 맛있는 거 사 먹어 하고 따로 챙겨줘야 됩니다 따로? 딴 주머니로 줘라? 네 한 20만 원을 따로 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생일 금액을 맞춰야 됩니다 상품권을 20어치 주거나 네 그러니까 생일 금액은 무조건 맞춰놓고 뒤로 이제 핑계를 하나 줘가지고 뒷돈으로 네 나중에 뭐 너 장보는데 뭐 쓰든가 이런 식으로 해줘야 생일 금액을 맞출수라는 겁니다 분리를 시켜야 이게 말할 때 거짓말 안 하게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건 얘기 안 하면 되니까 그렇죠 뒷돈 어머니가 장보라고 나한테 준 건데 왜 며느리 인센티브 네 그렇게 해야지 이게 주는 사람도 부담이 없고 엄마 30만 원 30만 원 줬어 그거는 장보라고 준 거잖아 내가 말귀를 보더라도 들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은 더 주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는 방법이 달라야 된다 아 역시 사금융 전문가 왜냐하면 돈 5만 원 10만 원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 때문에 기분이 상해요 사람이 그렇죠 그렇죠 기본급 차이가 있으면 짜증나는데 상여나 인센티브가 차이 났다 그러면 할 말 없죠 그렇죠 사원들도 마찬가지인데 가족들은 더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사 음식 할 때 내가 갖다 보태 쓰라고 준 거야 자꾸 이렇게 따져 연구로 하면 안 하잖아 시집이나 가 쓸데없는 데서는 얹어요 왜냐하면 돈 주고 욕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누님 분들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돈을 내가 줬기 때문에 항상 명모를 만들어서 제가 집안일 열심히 하잖아 이런 얘기는 필요가 없고 그냥 뭐 하라고 준 거야 이렇게 됐어 됐어 이렇게 넘어가야지 이게 명목을 다르게 해가지고 주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그렇죠 이걸 그러면 메인으로 받은 돈 자체는 동일하기 때문에 똑같죠 돈 주고 욕먹는 일은 없다 네 그렇게 해서 딱 질러주면 이제 며느리가 앞에서 서운했을 수 있으나 그렇죠 가면서 아 역시 우리 어머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똑같은 돈이라도 다르게 쓰면 기분이 더 좋을 수 있다 그렇죠 이런 겁니다 성과가 다른데 그리고 어머니한테 하는 게 다른데 며느리랑 딸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똑같은 돈 주면 며느리 입장에서 조금 섭섭한 면이 들 수 있죠 솔직히 며느리도 와서 억지로 웃는 거 좀 있거든 억지로 웃는단 말이야 좀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게 있어 이 며느리도 그 집 가면 또 무관심한 딸이에요 집이랑은 달라요 네 사회생활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너의 그 성의에 내가 보답을 한다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주시면 아주 기분이 좋죠 남편 부모님이지 자기 부모님 아니지 않습니까 감정노동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이제 성과급으로 쳐주는 명판결 딸이 돌식이면 어떠냐고 하신 분 있습니다 거기까지 생각 못했네 딸이 돌식이면 또 뒤로 또 10만 원 또 줘야지 왜요 밖에 나가서 남자라도 좀 만나 아 그거는 뭐 네가 밥도 좀 사고 그래 언제까지 얻어먹을 거야 위로금 네 쓸데없는 대사 치지 마시고 그러니까 싱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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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야 되니까 그렇게 가는 거지 뭐 다시 나가 피크하면 됩니다 그래요 네 네 1팀 했나요 안 했습니다 자 정연구님께 용국이의 1팀 이렇게 며느리가 기분이 좋으면 남편 결혼 생활이 좀 편해집니다 네 정말 좋은 거죠 가장 혜자는 남편이에요 왜냐하면 와이프가 집에 와서 이상한 얘기 안 하거든 아 어머니가 말이야 이런 얘기 안 하거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잠깐 넘어가는 거지 아주 현명한 판결이었어요 네 네 결혼 추가 지원금 딸한테 10만 원 주는 거다 네 밖에는 남자가 만나고 김진희님 여자분입니다 최근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활기도 생기는 것 같아 만족하는데요 지난주부터 저를 묘하게 구박하는 알바생을 만났습니다 같이 일하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그러는데 저한테는 사사건건 지적하고 트집 잡아요 자꾸 말도 안 되는 일로 언성을 높이길래 그냥 네 대답하고 넘겼더니 계속 생각나네요 집에서도 가깝고 일도 어렵지 않은데 알바 터세 때문에 일을 그만두고 싶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아 성재씨가 지금 이제 그 알바 느낌을 제대로 안 살리신 것 같아요 뭐요 뭐요 네 이게 아니에요 네 네 음 네 이런 느낌을 하신 거예요 네 그거 그거야 딱 그 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건인지는 얘기를 안 해주신 거 보니까 본인도 잘못한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화를 내는 사람은 없어요 잘못한 건 있어요 그렇죠 무조건 있어 네 근데 자기가 얘기하기에는 뭔가 좀 너무 이게 분위기가 파이가 큰 걸 수도 있죠 어떤 부분이 일단 뭐가 있긴 있는데 저는 이제 오랜만에 알바를 시작해서 이게 약간 자신한테 안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남자들 입장에서 군대를 가도 훈련이 힘든 게 아닙니다 사람이 힘든 거지 그렇죠 내무생활이 힘들죠 얼마나 갈거대는지 진짜 항상 어딜 가나 있어요 훈련보다 휴일이 힘들죠 네 그냥 가만히 있는 꼴을 못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사회생활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어디를 가나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어느 집단을 가나 나한테 잘해준 사람 한 명이 있고 나를 귀찮게 하는 사람이 한 명이 있는데 참 특이하게 나를 못 살게 구는 사람이 직급이 높아 맞아 그걸 참 슬퍼 1등병은 잘해줬는데 상명이 자꾸 갈구니까 저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걸 버티지 못하고 딴 데를 가면 거리도 멀어질 뿐더러 거기도 이거에 비슷한 뭔가를 하는 사람이 있다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제가 어떤 부분이 잘못됐나 라고 한번 정중하게 화내는 게 아니라 한번 물어보면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정적으로 말고 이성적으로 받아들이셨을 때 고칠 수 있는 부분은 고치는 게 낫고 개선을 할 수 있느냐 네 너 얼굴 왜 그따그로 생겼어 그건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어쩔 수 없는데 분명히 제가 이거 먼저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먼저 안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왜냐하면 집에서 가까운 직장이다 보니까 사람 한 명 때문에 이런 직장을 딴 데로 옮긴다는 건 솔직히 짝짱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냥 한번 얘기를 해보시는 게 낫다 그렇죠 나에게도 빌런의 어떤 모습이 분명히 있었을 수도 있어요 누구보다 다 있어요 나도 있고 다 있지 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뭔가 에 하고 넘겼다는 거 보니까 잘못한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자꾸 생각이 낫다잖아 자기 잘못한 거거든 맞은 놈은 그냥 자는데 때린 놈은 못 자잖아요 잘못한 사람이 있는 게 아까 좀 마음에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내 생각에는 사장님 앞에서 둘이 싸웠다 그러면 먼저 들어온 사람이 일을 더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 사람을 선택할 확률이 더 높거나 아니면 둘 다 잘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둘이 있을 때 언성은 언성대로 받지 말고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에게도 뭔가 약간 부담을 주는 것도 될 수 있고 그렇죠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게 네 가장 깔끔하게 그렇죠 1대1로 얘기를 해보시는 게 이게 제일 좋아요 솔직히 알겠습니다 뭘 그렇게 잘못하셨을까요 큰 거 했겠지 뭐 큰 거 하나 했을 것 같아 김진희님께 용국이의 1침 이 알바생이 정 마음에 안 드시면 알바 그만두고 손님으로 오시면 됩니다 제가 나와봐요 그래 지금 뭐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가능할까요 그게 요즘 깡딱 센 사람들 해요 그렇게 가서 이름 뭐라 그랬어요 그때부터 내가 이때는 그만뒀지 명찰뛰고 역시 사장님다운 현실적 조언이다 설미서님 여자분입니다 그게 여자분들이 많아 그러게요 이상하네 지금 월급 300 중반대 정도 받으면서 일하는데요 제가 사장님 팀장님보다 실력이 좋아요 주위에서도 이런 얘기를 들으니 회사 나가서 창업이나 할까 욕심이 생깁니다 돈이 좀 급한 이유도 있고요 창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하니 용국님께 물어보고 싶네요 창업해서 대박나고 싶은 욕심에 따끔한 일침을 좀 해주세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면 창업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나가면 고생한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저는 이제 사회생활을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사장님 팀장님이 이 설미선 씬보다 실력이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일을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이분도 실력 좋습니다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냥 그렇죠 본인은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사원이다 보니까 열심히 하는데 사장님들 이미 다 할 줄 알아 하면 잘해요 너무 잘하지 난란 아니지 난란 아니지 우리 예비군 가도 거기 있는 애들보다 훨씬 잘해 예비군 애들이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안 하는 거야 그냥 네 왜냐면 네가 하는 거니까 그렇지 그건 네가 해 총이 넘어지는지 말는지 어차피 내 거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보다 보니까 내가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은데 내가 이거 회사 내가 혼자 다 돌리는데 이런 느낌 들죠 근데 그거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젊고 이제 열정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다른 거는 몰라도 돈이 급해서 창업을 하고 싶다 이건 아닙니다 아 위험해요 돈이 급하신 분들은 절대 창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 네 힘들어져요 초반에 초기 투자 비용이 좀 많고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면 이제 사업적으로 대출을 땡겨야 되는데 보통 재무제표 이런 거를 1년 치를 갖고 와야 돼요 근데 지금 창업을 했는데 내가 지금 증빙자료가 어딨어 그럼 이것저것 돈 빌리다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급하신 분들은 절대 창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더 급해지나요 돈이 아 이제 쫓기지 아예 돈밖에 안 보여 돈밖에 다 급해져 이제 안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좀 있을 때 창업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저는 돈이 급할 때는 무조건 더 급하게 움직이는 거는 무조건 잘못된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위험하네요 돈이 급한데 창업을 한다 약간 이상한 논리인 것 같아요 사기밖에 답이 없어 이거는 사기를 해야 돈이 되는 거지 급한 돈은 절대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맛있고 아무리 뭐가 좋아도 다 소문나고 사람들한테 번지는 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 시간을 돈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돈이 좀 준비가 됐을 때 창업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죠 무조건 근데 10시에 문 닫고 온 사장님한테 무슨 조언을 듣냐고 하시는 분이 있고요 9시 40분에 닫았다고요 무슨 상관이야 저희는 10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모든 회사가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일을 안 하고 다른 사유를 한다거나 계획을 짜거나 아니면 그냥 진짜 사장님 같은 경우는 놀려고 창업하는 분들도 많죠 그렇죠 그게 진리잖아요 내가 누워서 잘 때도 돈 들어오게 만드는 게 인생의 어떤 방침 아닙니까 그렇죠 하장님 갑자기 컴퓨터 몰라도 있다가 급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엑셀 다 만듭니다 맞아요 앉아가지고 다 해요 기가 막히게 겁나 잘해요 네 화해 다 만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냥 지금 누워서 지뢰 찾기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골프 치고 일 따오고 그렇죠 맞아요 그거예요 비즈니스까지 하다 보니까 일에서 약간 등한시하게 되는 건데 진짜 팀장님 부장님 원래 일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술 먹는 것도 영업하러 가고 아 얼마나 일이야 이게 그렇죠 네 귀찮죠 어쨌든 이 회사만 돌아가는 그러니까 부서만 돌아간다고 해서 이제 내가 회사를 다 돌린다고 생각해서 안 되고 회사를 진짜 내가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일 하는 것 같아도 회사만 돌리는 게 아니라 그 회사와 회사를 둘러서 어떤 것들까지도 책임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정말 잘하는 사람이 혼자였어도 본인이 빠지지 않습니까 희한하게 그 회사가 굴러갑니다 그렇죠 참 희한하더라고요 오히려 저가로 대체될 수 있어요 맞아요 내가 많이 받고 있었던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설미선님이 실력이 떨린다는 게 아니라 돈을 좀 더 모으신 다음에 그 좋은 실력을 갖고 창업을 하시면 좀 더 극대화를 하실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업계인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신감이 있는 건 좋은 거죠 좋죠 자신감이 있고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그런데 돈이 급할 때 하는 건 너무 위험해 보입니다 네 진짜 잘못됩니다 제가 많이 빌려봤잖아요 쫓겨 쫓겨 전화하면 깜짝깜짝 놀래 또 전화야 이렇게 그러니까 조심하십시오 때는 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익명민님 남자분입니다 남자분 나왔다 오랜만에 남자분 나왔네요 가로로 만드세요 알겠습니다 사귄지 얼마 안 된 여자친구가 사주를 배웠는데 주변 사람들 봐주고 그걸 맹신합니다 저희가 직장 동료로 처음 만났을 때도 회식에서 저보고 자기랑 사귀게 될 사주라고 했고 제 지인들 만나면 꼭 사주 봐주면서 할 말 안 하면 다 해요 초면인 커플한테 여자 기가 세서 남자가 기 눌리고 일 안 풀려서 헤어질 거다 집 사서 이사한 친구한테 터가 안 좋아서 건강이 안 좋을 거다 사업하는 친구한테 곧 사업 접을 거다 이런 막말을 합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눈치 챙기고 정도껏 하라고 따끔한 일침 부탁드립니다 어느 정도가 좀 내용이 많네요 이건 바로 일침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익명민님께 용국이의 일침 여친이 사주를 배운 게 아니라 신내림 받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신내림 아냐? 다 맞추잖아 지금 맞추는 거야 이거는 신내림이야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물론 명리학으로 사주를 봐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약간 악귀 쫓는 느낌 남친이 사주 본다 그래야 가만히 있지 신내림 받았다 그러면 무서워서 도망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주 배웠다고 얘기하는데 다 맞추잖아 지금 작두 위에서 얘기하는 거 같아 회식절에서 딱 보자마자 넌 나랑 사귈 사주야 이게 보이지 이게 보이니까 얘기를 하는 거야 사주가 어떻게 나와 뭐가 붙어있는 게 보이는구나 네 디테일에 물어보면 다 맞출걸? 근데 지금은 이제 착한 척 약간 좀 기가 약한 척해서 하고 있는 거지 처음 보는 사람한테 넌 기가 세서 남자 잡아먹어 이거는 사주 갖고 대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어떻게 사람이 강단있게 얘기를 해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렇죠 그렇죠 이건 뭐가 있어 지금 다른 사람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여자친구한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여자친구한테 잘 보여야 됩니다 아 오히려? 네 잘 보여야지 아 이거는 안고 가야 된다? 그렇죠 네 이렇게 귀한 분 어디서 만나 딱 보니까 신내림 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기 빨리 살벌하거든 이럴 때 뭘 차리든가 둘이 해가지고 이건 신내림입니다 채팅창이 여친이 사주는 보는데 관상은 안 보나 보다라고 하시면요 오 명의답이다 관상은 안 보고 사주만 본다 아하 네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사주 보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가 받았어요 이거는 너네 내린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진짜 사주 전문이네 관상은 아예 모르네 관상은 아예 그냥 물싸고 가는 거죠 그렇죠 참외랑 은어를 대령하자라고 하십니까 자 이희웅님 남자분입니다 저는 처음 보는 사람들이랑 어색한 분위기로 있다가 대화에 약간 침묵? 인터벌이 뜨는 걸 못 견뎌요 아 인터벌 억지로 저 혼자 원맨쇼하는 것처럼 쉴 틈 없이 말하다가 말실수하는 일이 자꾸 생깁니다 용국이 형은 말하다가 분위기 쌓여지는 상황 겪어본 적 없으신가요?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난감하고 후회되어 정적을 못 견디는 이런 제 성격 고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런 경우가 많죠 저는 일단 낫을 좀 가리기 때문에 처음 딱 사람을 만나면 말을 아예 안 하든가 한번 시작하면 9시간씩 합니다 나만 얘기해 나만 근데 이제 이분처럼 분위기 파악을 잘못해가지고 앞에 계신 분이 이혼하셨는데 이혼 얘기 막 하다 왔는데 저 이혼했어요 그러면 또 나만 신났네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근데 성격이 원래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나처럼 말 많은 사람인 거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설마 안 됩니다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이거 입이 근질거려도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게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냥 주구장창 얘기하는 거랑 그 사람이 재밌어서 웃게 만드는 거랑 천재 차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공간대가 형성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본인이 타율로 봤을 때 많이 날리면 날릴수록 무조건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좀 자제를 하셔라 이 성격은 고치지 않겠지만 그냥 가만히 계셔라 그게 제일 낫습니다 정적을 못 견딘다 정적을 못 견디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을 못 견디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물론 어색할 수 있죠 그 사람도 어색한데 그냥 가만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서 네가 얘기하기를 바래 이건 아니다 보니까 또 이제 재미없는 사람이 얘기하면 끝도 없거든요 왜 이렇게 얘기가 길어 어디서 웃어야 돼 이런 분들이 계속 얘기를 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본인은 모르지 그냥 가만히 있자 그런 겁니다 그냥 얼굴로 웃겨라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건 이미 질릴 만큼 웃었겠죠 네 본인이 성격이 굉장히 급할 겁니다 저도 비슷하거든요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 말도 빨리 하고 중간에 이제 분위기가 어색하다고 느끼는 걸 참지를 못해요 근데 결국은 진짜 나만 힘들고 입에 침만 고이고 지쳐 남는 게 없어 그래도 가만히 계시는 게 낫습니다 중간에 갑니다 진짜 가만히 계시는 게 나아요 네 제가 해봐서 알아요 그렇죠 네 자 이희웅님께 용국이의 일침 저 같은 이런 성격들이 인생에서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다 입으로 망쳐 입으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하도 솔싹거려가지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말이 많아서 끝이 좋은 경우를 못 봤다라고 하시면 되는데 진짜 그래요 맞습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배성재 10 막나가는 용안상담소 오늘도 정영국 씨와 함께했습니다 네 사연에 소개된 분들께는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보내드리고요 곱데이 시간 잘 간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최영렬님 오늘 처음으로 정욕국님 욕국이요 욕국 틀린 말은 아니네요 그렇죠 오늘 욕 많이 안 했습니다 정욕국님 출연 방송 듣는데 너무 웃기네요 감사합니다 최수진님 웃겨서 방정라며 듣다가 댓글 달아요 왜 이렇게 웃기나요 제가 웃긴 게 아니라 여친이 신대림 받아가지고 그런 거기 때문에 김수정님 저도 정영국님 덕분에 배텐 알게 돼서 몇 년째 듣고 있는데 댓글은 잘 안 날지만 배텐 입문 프로그램입니다 감사합니다 욕국 네 솔직히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네 자 저희 혹시 건강관리 잘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끝곡은 폴킴 있잖아 입니다 소득합니다 예안 꿈꾸세요 어요 fell 이즈 pads дополн 아 institutions